안녕 얘들아 오늘은 컬러풀 케미스트리는 만들거야 케미스 케미스 오늘 케미스피를 고르고 마울거야 구독과 좋아요! 이걸 한 번 여기에다가 넣어볼까? 짜! 이번에는 이거를 살살 섞어볼 거야. 엄마는 이것 좀 할 수 없어. 오빠, 꼭 묻었어. 엄마, 이것 좀 할 수 없네. 말해야 할 수 없네. 너무 맛있어,Kenny. 이거 섞어볼까? 이거, 이게 약간 레드슈인데. 레드슈, 와이트, 이럴 때까지 그래야돼? 잘 섞으시네. 이거 거의 콩콩 같아. 콩! 콩콩 같아, 내 것도. 이거 봐, 너무 예쁘다.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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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랑 옐로우 옐로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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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어떻게 될까? 음... 핑크 어 맞았어? 응 오빠 핑크 될 것 같아 색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? 나한테는 브라운이 될 것 같아 하이 캐리어 음.... 맛있어 파이풀 파이풀 보라 파이풀 보라 파이풀 보라 파이풀 보라 파이풀 보라 야야야야야야 맛있을 때까지? 응 오늘은 먹방에다 먹방 붙여볼까? 짠 시나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ivot 졸업 오리 벽 멈추리 오리 응 워 egól в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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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chemistry. I love chemistry. I love chemistry.